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 또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하는 환경들 요즘같이 우리가 지내기 힘든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들고 또 우리의 심리적인 면에서도 가장 힘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급변하는 정세 그리고 혼탁한 사회현상 그리고 우한 폐렴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공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데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해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참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대면 예배가 정상적인 예배고 마땅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그리고 서글픔 속에서 그런 예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아픔 이 슬픔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 때문에 성도 여러분 또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종교 편향적 정책은 기독교를 향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가 무슨 감염병의 온상이나 된 것처럼 기독교 적대 세력들의 특세와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잘못된 언론들의 여름몰이 그래서 교회가 무슨 전염병을 유발시키거나 또 확대시키는 그런 본거지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정우정책에 협조할 용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월요일 뉴스를 보면서 정말 화가 났어요 여러분 집합금지명령을 내린다고 우리 한국교회에 6만 5천여 교회에다 집회를 하지 말아라 대면 예배를 하지 말고 비대면 예배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일개 국무총리의 말 한마디에 예배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처럼 주는 이 인상이야말로 정말 우리로서는 불쾌하기 이를 때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모두 문을 닫으라고 예배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호라는 듯이 카톨릭과 불교는 그들의 미사와 법회를 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상영하는 걸 보였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여러분 그들은 무슨 거리 제안을 잘 두었고 방역수칙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방역수칙을 잘 지켰습니까 성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또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예방과 방역에 만전을 기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충분한 안전거리도 유지했고요 100% 마스크를 썼고요 심지어는 성가대 찬양대까지도 마스크를 다 쓰고 찬양을 할 정도로 완벽하게 방역수칙을 한 겁니다 그런데 6만 5천여 교회 가운데 글쎄요 10개 미만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6만 5천 개를 다 예배하지 말고 막는 혐의는 도저히 이건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양심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조치라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6만 5천 교회인데 거기서 10개 안팎의 교회 확진자가 나온 거 물론 안 남았으면 더 좋겠지요 그러나 그 숫자 퍼센테이지로 보면 지극히 아주 미미한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지난 주말에 3대 1간지에다가 우리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가 기왕지사 2주간은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주지만 이제 2주 이후에는 절대 경기도 사람 1만 6천여 교회는 이제는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최대한 방역수칙을 지시키면서 대면 예배를 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집합을 금전해 모든 종교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옳은 거 아닙니까? 어떤 종교는 되고 어떤 종교는 안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어불성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는 절대 이거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분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면 여러분 예를 들어봅시다 파주에서 스타벅스에서 다수의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다 문 닫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도 몇 교회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6만 5천여 교회를 다 문 닫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앞뒤도 안 맞는 이런 정책 이런 요구에 우리가 순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이유 중 하나가 광화문 8.15 집회를 핑계삼는데 여러분 거기 나가는 사람은 다 기독교인입니까? 난 크리스찬도 많다고 봐요 기독교인임에도 안 간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왜 매도하는 겁니까? 왜 그냥 도매껌으로 전부 몰아붙여서 그거와 연루시켜서 교회 예배까지 닫아라 말아라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확진자가 대거 나왔다고 하는데 여러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십시오 의학적 통계에도 맞지도 않는 겁니다 의학적 상식으로도 이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적어도 바이러스 잠복기가 평균 5.1이라고 하면 여러분 8월 15일 날 광화문 광장에 가서 전염이 됐다면 8월 20일부터 나와야 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다렸다는데 8월 15일 집회가 끝나자마자 거기서 전부 다 감염되고 전염됐다고 이렇게 떠들어 대고 난리입니까? 또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을 검사했을 때와 하루에 1,000명을 검사했을 때는 확진자 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논리 아닐까요? 지금 질본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증상자가 많은 게 큰 문제다 또 감염 경로도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많다 지금 저 길거리에 다닌 사람 누가 확진자인지 몰라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시내 곳곳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중에 누가 확진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도 부증상이라서 그냥 감기 슬쩍 들어왔다 나가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를 대체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저 시내 바글바글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아마 정확하게 검진한다면 그 속에서도 많이 나온다고 난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종종 기독교 신앙을 원수 마귀와의 전투에 비유합니다 성경에서는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스 6장 10절로 17절에 보면 주의 힘으로 강건하여 져야 하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신갑추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악의 세력들 악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구서 4장 7절에는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이는 끝까지 박해와 핍박에 굴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여론과 분위기에 휩쓸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과 타협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마태봉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가기가 불편해서 가지 않는다 그러나 넓은 길은 이렇게 넓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는 건데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건 많은 제재가 따라요 또 규제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약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싫어하죠 또 어떤 자기가 져야 될 책임도 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좁은 길로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 가기를 원하지 않고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조차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 생활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좁고 협착해요 내가 신앙 생활하는 것 때문에 불리익을 당한다든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신앙 때문에 각종 규제와 제재, 제약을 당한다든지 이런 게 싫어가지고 그냥 자유분방하게 멋대로 사는 멸망으로 갈지라도 넓은 길을 택하고 싶어하는 게 여러분 중심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시대의 아흡왕이 이방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방여인은 시집으로 오면서 바할이라고 하는 우상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왕비의 그 힘을 이용해서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전부 다 바할 신당을 차리게 했고 모든 백성이 바할을 섬기게 만들어요 그렇게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만들어갔던 거예요 원래 바할이란 주인, 남편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상의 이름으로 쓰여질 때는 풍년을 가져다주는 신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오늘 범은 18절에 보면 바할들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복수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에 지방 곳곳마다 바할의 재단이 세워졌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정치적 힘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아흡왕 시대에도 그 막강한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그 거머쥔 이 힘으로 이들이 온 이스라엘 구석구석까지 바할의 신당을 차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고 이스라엘은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기근이 오게 돼요 큰 변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3년 6개월 말이 그렇지 석 달만 감으로도 우리가 생존하기 힘들다 아우성일 텐데 3년 6개월 비안방으로 오지 않고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농작물이 되겠습니까? 식물이 살겠습니까? 먹을 게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고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3절에서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다 죽였다 이 이방여인 왕비인 이세벨이 바할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가지고 와서 그걸 반대하는 여호와의 신 이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는 거예요 엘리아 시대에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이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할만이 살아있는 신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나 여러 가지 환경이 아주 기세 등등했기 때문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가 마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이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인지도 몰라요 당시에 엘리아 선자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법문 17절에서 보면 엘리아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오히려 백성들을 귀찮게 괴롭게 번거롭게 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불필요한 집단 해악의 집단 아무 유익과 도움이 없는 이런 집단처럼 지금 폄훼하거나 치부하고 이렇게 뭐랄까 이거 아주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아 시대에도 이와 유사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세벨에게 엘리아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세벨은 엘리아 선자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이 시대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영적으로 이 사탄마귀는 교묘한 방법으로 교환한 방법으로 정치 세력과 사상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걸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감염병 확산을 기독교의 프레임을 거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예견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쉽게 끝나지 않는 거 더 위험한 때가 온다 그래서 나라의 국경을 함부로 열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로는 8월 10일인가 우한 사람들 대거 유입식에서 받아들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했는데 불과 5일 만에 엄청난 역사가 엄청난 이런 전염병 감염 환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떨어지고 칼팡질방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치 어떤 시대의 조류랄까요? 이런 상황들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이런 분위기들 여기에 지금 현대 그리스토인들이 칼팡질방하는 것처럼 엘리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팡질방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일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불법들이 득세를 하고 성행을 하다 보니까 오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열의가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이건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이런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사람들 또 믿는 자들이 주님을 점점 멀리하는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때가 지금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때 21절에서 엘리아는 선포했습니다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를 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마을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거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의 송도 여러분 이런 시국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겁니다 죽어도 안 하는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악한 사상 편에 설 것이냐 하는 기로에 놓여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엘리아는 아하방에게 진정 어떤 신이 참신인지 대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450명과 엘리아 선지자가 단독으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건 참으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죽느냐 사느냐 일생일대의 엄청난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완전히 소멸되느냐 아니면 다시금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되느냐의 기로에서 과연 어느 신이 참신인지를 증명해 보여야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을 내리게 하기 위해 엘리아는 목숨을 걸고 갈멜산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이때는 아하방이 엘리아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전역의 지명수배를 내린 때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아 선자는 사지로 뛰어든 겁니다 아하방이 이 엘리아 선자를 죽이려고 전국의 지명수배 한 판에 아하방한테 가서 과연 어떤 신이 살아있는 신인지 대결 한번 해보게 해라 내가 살아계신 신이 어떤 신인지 증명해 보이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는 외쳤습니다 너희는 왜 하나님과 바할 사이에서 머뭇거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을 선택할 거냐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선택할 거냐 말씀을 선택할 거냐 세상에 잘못된 사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기로에 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추건합니다 엘리아가 외친 음성 너희는 왜 하나님과 바할 사이에서 머뭇거리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사랑하는 명성교의 성도들아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너희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추건합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성도가 많습니다 여론에 휩쓸리고 감정에 치우치고 세상의 사상과 노선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엘리아는 450대 1로 대결했습니다 엘리아는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에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는 숫자에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확신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수를 옳다고 인정하거나 소수를 악하다고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다수를 할지라도 악한 건 악하다고 하시고 소수를 할지라도 선한 건 선하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기에 성도는 군중심리에 동요된다든지 대세에 휩쓸려 가담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비록 혼자라더라도 탐대하게 의의를 외치고 다수의 악을 향해 의로운 싸움을 펼 줄 아는 용기 있는 믿음의 용사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갈멜산에서 450명과 우연히 싸운 엘리아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갈멜산 결두는 엘리아의 승리로 끝났어요 먼저 엘리아는 말합니다 바할 선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해라 여기 쌓아놓은 재물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너희의 신이 참신이고 살아있는 신으로 인정하겠다 바할 선자 450명은 막 야단 난리를 쳤죠 발발발바라면서 응답바퀴를 보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자 막 자기 몸을 잘 알가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온종일 불을 지셨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때 엘리아는 말합니다 야 더 크게 소리 질러 더 크게 너희 신이 잠들었나 봐 너희 신이 졸고 있나 봐 빨리 더 크게 더 깨워라 이러면서 옆에서 슬슬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열받았겠어요 막 자기 몸을 자해가면서 울부짖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결국 엘리아는 이제 그만해라 너희 신은 더 이상 응답이 없다 그러면서 엘리아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또랑을 파고 물을 갖다 더 붓고 왜냐하면 어떤 오해의 소질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외칩니다 엘리아야야야 하면서 불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해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서 제 문을 태웠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닐까요 결국 바할 선자 450명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여호와가 참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엘리아 선자 같은 지도자가 필요한 때요 엘리아 선자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나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바할과 여호와의 대결은 잠자는 신과 깨어있는 신의 대결이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엘리아 선자와 바할 선자들의 투쟁과 갈등은 오늘도 성도들이 치루어야 할 선한 싸움이오 거룩한 싸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더 나을 것 없이 이런 도전을 받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이런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 생겨요 어차피 우리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물리쳐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웁니까? 아니면 대세에 휩쓸려 침묵으로 거짓 신앙을 용납하고 우상 앞에 세상 앞에 굴복하는 비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발 바라기는 후자가 되셔서 여러분 아니 전자가 되셔서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비겁하게 비굴하게 도망가거나 무릎 꿇는 자가 아니다 엘리야처럼 당당하게 갈매산 정상에 우뚝 서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추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양다리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추건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추건합니다 불로응답하신 엘리야의 하나님 오늘도 불같은 은혜를 주시고 불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자를 보호하시며 믿는 자에게 소망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서 이 어둡고 악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와 영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